대비인 소개시 두 번 박수 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수정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끊임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시 저희는 저희는 역시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환경 대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교체협신 인천인보우에 또 전학점을 합니다. 요구위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장님 건강과의 모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삶이 좋은 그런 삶의 표준이 되는 그러한 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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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